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근처에 카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is ther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근처에 카페라는 의미로 a cafe around here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s there 하면 뭔가가 있나요? 그리고 카페를 영어로 caf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around here 하면 이 근처에 카페가 있는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s there a cafe around here? 이 근처에 카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d lik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으로 원 아이스트 아메리카노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d like 하면 나는 원한다 원 한 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영어로 아이스트 아메리카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뒷부분에 있는 아메리카노 강세는 뒷부분에 아메리카노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구요 즉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할게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원 아이스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시럽 두번 넣어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with two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럽 두번 이라는 의미로 pumps of syrup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two pumps of 하면 시럽이 들어있는 용기를 두번 pump을 해달라 그래서 두번 넣어달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맨 앞에 있는 with 하면 함께 그래서 시럽을 두개 두번 넣어달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ith two pumps of syrup 시럽 두번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무지방 우유로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please ad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지방 우유라는 의미로 non-fat milk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무지방을 영어로 non-fa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방 우유는 non-fat milk 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앞부분에 있는 add 하면 넣어달라 첨가해달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방 우유로 첨가해달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add non-fat milk 무지방 우유로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빨대도 꼽아서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can you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빨대를 이라는 의미로 put the straw in here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빨대를 영어로 straw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can you put 뭐뭐를 넣어주시겠어요 이때 put 하면 넣다, 꼽다, 더, straw, 빨대를 in here 이 잔에, 이 용기에, 이곳에 그래서 빨대도 꼽아주세요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put the straw in here 빨대도 꼽아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얼음은 덜 넣어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please add 라고 역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덜 이라는 의미로 less eyes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뭔가를 더, less, 더 하면 more 그리고 덜 하면 less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뭔가를 더 하면 more 그리고 덜 하면 less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less eyes 하면 얼음을 덜 넣다 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add less eyes 얼음은 덜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do you로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please mak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eat with soy milk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do you를 영어로 soy milk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please make it 그것을 만들어주세요 with ~~와 함께 soy milk do you와 함께 그래서 do you로 넣어달라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make it with soy milk do you로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화장실 좀 쓸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can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use the restroo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뭔가를 이용해도 될까요 쓸 수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can i us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화장실은 rest room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보통 bathroom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옥외 즉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은 rest room 카페나 극장 식당 이러한 곳에 있는 화장실은 rest room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use the restroom 화장실 좀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the restroom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잠겨 있다 라는 의미로 is locked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다 이러한 의미로 is locke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을 경우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the restroom is locked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화장실에 휴지가 없네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there's no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휴지가 즉, toilet tissue in the restroo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휴지를 영어로 toilet tissue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휴지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이때 tissue 대신에 paper를 써서 toilet paper 이라고 하셔도 되구요 there's no 앞부분에 있는 there's no 하면 뭔가가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there's no toilet tissue in the restroom 화장실에 휴지가 없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근처에 카페 있나요? Is there a cafe around here? Is there a cafe around here? Is there a cafe around here? Is того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choose I'd like one iced americano I'd like one iced american I'd like one iced americano 시럽 두번 넣어주세요. With two pumps of syrup 무지방 우유로 넣어주세요. Please add non-fat milk. 빨대도 꼽아주세요. Can you put the straw in here? 얼음은 덜 넣어주세요. Please add less ice. 두유로 넣어주세요. Please make it with soy milk. 화장실 좀 쓸 수 있어요? Can I use the restroom?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The restroom is locked. 화장실에 휴지가 없네요. There's no toiletish in the restroom. There's no toiletish in the restroom.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차는 어떻게 빌리나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how do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차를 빌리다 라는 의미로 I rent a car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차를 빌리다 할 때 동사 rent 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빌리다 라는 동사로 또 다른 단어 borrow 가 있는데요. 이때는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돈을 주고 차를 빌리다 할 때는 borrow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rent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맨 앞에 있는 how do I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요? 즉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빌리고 싶은데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how do I rent a car? 차는 어떻게 빌리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전화로 예약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 calle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for a reservation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call for 하면 뭐뭐를 위해 전화를 하다. 그래서 예약을 위해 전화를 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called for a reservation 전화로 예약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차를 원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what typ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f would you lik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표현 what type of 하면 어떤 타입의 어떤 형태의 이때 타입 대신에 kind를 써서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타입의 타입의 차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type of would you like? 어떤 차를 원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하루에는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how much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루 동안에는 이라는 의미로 does it cost for a da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하루 동안 비용이 얼만큼 들다 라는 표현으로 cost for a day 라는 표현이 있구요. 이때 cost 하면 비용이 얼만큼 들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 a day 하면 하루 동안 그리고 이틀 동안 하면 for two days 라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구요. 맨 앞에 맨 앞에 있는 how much does it 하면 얼마나 뭐뭐한가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does it cost for a day 하루에는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3일 동안 빌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I will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need it for three days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 will need 하면 직역으로 나는 뭐뭐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그래서 나는 빌릴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at 그것을 즉 차를 나는 필요하다 for three days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차를 렌트하고 싶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ill need it for three days 3일 동안 빌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자동차 목록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please show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동차 목록 이라는 의미로 me your car list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어떠한 자동차들이 있는지 자동차 목록 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car list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ease show me 하면 나에게 보여달라 your 당신의 즉 당신이 갖고 있는 car list 자동차 목록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please show me your car list 자동차 목록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중형차로 빌리려구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d lik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중형차 라는 의미로 a mid-size car 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단어 그대로 중형차 하면 mid-중간의 사이즈 car 중형차를 영어로 mid-size car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I'd like 하면 나는 원한다 그래서 중형차로 렌트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a mid-size car 중형차로 빌리려구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종합보험이 돼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is full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nsurance included 라는 표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자동차 차종합보험을 영어로 full insuranc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included 하면 포함된 그래서 종합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종합보험이 들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s full insurance included 종합보험이 돼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반납은 어떻게 해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how can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 return it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반납하다 되돌려 주다 라는 의미로 return 이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how can I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즉 빌린 자동차를 어떻게 반납 하나요? 반납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can I return it 반납 은 어떻게 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지점에 반납 할게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I'll return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점 이라는 의미로 it to the branch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본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지점을 영어로 branch 라고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I'll return it 자동차를 반납 할 것이다. to the branch 지점 쪽으로 그래서 지점에 자동차를 반납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ll return it to the branch 지점에 반납 할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차는 어떻게 빌리나요? How do I rent a car? How do I rent a car? How do I rent a car? 전화로 예약했어요. I called for a reservation. I called for a reservation. I called for a reservation. 어떤 차를 원하세요? What type of would you like? What type of would you like? What type of would you like? 하루 에는 얼마인가요? How much does it cost for a day? How much does it cost for a day? How much does it cost for a day? 3일 동안 빌릴게요. I will need it for 3 days. I will need it for 3 days. I will need it for 3 days. 자동차 목록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your car list. Please show me your car list. Please show me your car list. 중형차로 빌리려고요. I'd like a mid-size car. I'd like a mid-size car. I'd like a mid-size car. 종합보험이 돼있나요? Is full insurance included? Is full insurance included? Is full insurance included? 반납은 어떻게 해요? How can I return it? How can I return it? How can I return it? 지점에 반납 할게요. I'll return it to the branch. I'll return it to the branch. I'll return it to the branch. 함께 영작할 문장은 근처에 맛집이 어디예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맛집 이라는 의미로 a good restaurant nearby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맛집을 영어로 good restaurant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arby 하면 근처에 맨 앞에 있는 where is 하면 장소를 묻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where is 어디에 있나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is a good restaurant nearby 근처에 맛집이 어디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점심 특선 요리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you got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점심 특선 요리 라는 의미로 your lunch specia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점심 특선 또는 점심 특선 요리를 영어로 lunch special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직역을 하면 맨 앞에 있는 you got 하면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your 당신의 lunch special 점심 특선 또는 점심 특선 요리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you got your lunch special 점심 특선 요리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곳 향토 음식 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a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향토 음식 이라는 의미로 the local dish 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향토 음식 또는 그 지방 음식 지역 음식 이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local dish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ere 이 장소 이곳 맨 앞에 있는 what is 무엇 인가요? 그래서 이 장소 이 지방 이곳에 향토 음식이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is the local dish here 이곳 향토 음식 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s everything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k with your meal 이라는 표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is everything ok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괜찮나요? with your meal 이때 끝부분에 있는 meal 하면 식사 그래서 with your meal 당신의 식사가 모두 괜찮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음식이 괜찮은지 입에 맞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s everything ok with your meal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건 내 입맛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this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not my th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not my thing 하면 나의 입맛이 아니다. 직역을 하면 this is 이것은 not my thing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 입맛이 아닐 때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is is not my thing 이건 내 입맛이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생각보다 맛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t i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생각보다 맛있는 better than I expected 라는 표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뒷부분에 있는 than I expected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expected 하면 기대했던 생각했던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an 하면 뭐 뭐 보다 맨 앞에 있는 it is better 하면 더 나은 더 좋은 더 맛있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 더 맛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t is better than I expected 생각보다 맛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맛 갈라고 지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savory and ri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savory 하면 맛 갈라는 풍미 있는 맛이 풍미 있는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rich 하면 진한 맛이 진한 또는 맛이 깊은 이러한 뜻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 갈라고 맛이 진하다 깊다 풍미 있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 is savory and rich 맛 갈라고 지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리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can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get a refill pleas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리필을 받다 get a refill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직역을 하면 can I 내가 get a refill 리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리필을 원할 때 리필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get a refill please 리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에겐 약간 싱겁네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t is 라는 표현으로 역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싱거운 이라는 의미로 a little bland for m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a little 하면 약간 그리고 bland 하면 싱거운 맛이 싱거운 맹맹한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for me 하면 나에게 그래서 맛이 약간 나한테는 싱겁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t is a little bland for me 나에겐 약간 싱겁네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건 너무 짠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This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너무 짠 too salt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끝부분에 있는 salty 하면 맛이 짠 짭짜로 만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하면 너무 즉 맛이 너무 짜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This is too salty 이건 너무 짠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근처에 맛집이 어디예요? Where is a good restaurant nearby? Where is a good restaurant nearby? Where is a good restaurant nearby? 점심 특산 요리 있어요? You got your lunch special? You got your lunch special? You got your lunch special? 이곳 향토 음식 뭐 있어요? What is the local dish here? What is the local dish here? What is the local dish here?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Is everything okay with your meal? Is everything okay with your meal? Is everything okay with your meal? 이건 내 입맛이 아니야. This is not my thing. This is not my thing. This is not my thing. it is better than I expected. It is better than I expected. It is better than I expected. 맛 가려고 지내요. It is savory and rich. It is savory and rich. It is savory and rich. Repeat 해 주실 수 있나요? Can I get a refill please? Can I get a refill please? Can I get a refill please? 나에겐 약간 싱겁 네요. It is a little blend for me. It is a little blend for me. It is a little blend for me. 이건 너무 짜네요. This is too salty. This is too salty. This is too salty. 이번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약국 이라는 표현으로 더 pharmacy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약국을 영어로 pharmac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약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맨 앞에 있는 where is 하면 어디 있나요? 라는 위치나 장소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here is the pharmacy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처방전 있어야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do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처방전 이라는 의미로 need a prescriptio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끝에 있는 prescription 하면 처방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do I need 직역을 하면 나는 뭔가를 필요로 하나요? 뭐뭐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뭐뭐 있어야 하나요? 라는 뜻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do I need a prescription 처방전 있어야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처방전은 없는데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 don't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have a prescript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전 영어로 prescriptio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가 없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로 I don't hav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방전을 받지 않았다. 처방전이 없는 상태다.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don't have a prescription 처방전은 없는데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떻게 복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how do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복용하다 라는 의미로 I take i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하다 할 때는 eat 나 have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 복용하다 할 때는 take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how do 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어떻게 복용 해야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how do I take it 어떻게 복용 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하루에 하나를 두번 씩 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one pill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두번 이라는 의미로 twice a 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one pill 하면 알약 한 알 그리고 twice 하면 두번 그리고 a day 하면 하루에 이때 twice 하면 두번 이고요. 세번은 three times 네번은 four time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번은 once 두번은 twice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두번 복용하세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one pill twice a day 하루에 하나를 두번 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소화재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the you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소화재 라는 의미로 have any digestive medicin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소화재를 영어로 digestive medicine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do you have 하면 뭐뭐가 있나요? 직역을 하면 당신은 뭐뭐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소화재가 필요할 때 소화재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have any digestive medicine 소화재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진통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may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진통제 라는 의미로 have a painkiller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영어로 진통제를 painkiller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앞부분에 있는 may I have 하면 뭐뭐 주세요 물론 give me please 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요. 직역을 하면 may I have 내가 가져도 되나요? 그래서 뭐뭐를 주세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may 대신에 can을 써서 can I have 또 똑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즉 진통제를 달라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may I have a painkiller 진통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증상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at ar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증상 이라는 의미로 your symptoms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증상을 영어로 symptoms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피는 무금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거의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symptom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hat are your symptoms 어떤 증상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열이 약간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 hav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열 이라는 표현으로 a slight fever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몸에서 사람 몸에서 나는 열을 영어로 fever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light 하면 약간의 그래서 열이 약간 있다 라는 표현으로 slight fever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have a slight fever 열이 약간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소화가 잘 안되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 can't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digest well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igest 하면 소화를 시키다 소화하다 음식 등을 소화시키다 이러한 표현으로 동사 digest 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can't 가 있어서 can't digest 하면 소화가 안된다 well 잘 즉 전체적인 의미는 I can't digest well 소화가 잘 안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약국이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pharmacy? Where is the pharmacy? Where is the pharmacy? 처방전 있어야 하나요? Do I need a prescription? Do I need a prescription? Do I need a prescription? 처방전은 없는데요. I don't have a prescription. I don't have a prescription. I don't have a prescription. 어떻게 복용해요? How do I take it? How do I take it? How do I take it? 하루에 한 알 두 번이요. One pill twice a day. One pill twice a day. One pill twice a day. 소화제에 있어요? Do you have any digestive medicine? Do you have any digestive medicine? Do you have any digestive medicine? 진통제 해주세요. May I have a painkiller? May I have a painkiller? May I have a painkiller? 어떤 증상이 있어요? What are your symptoms? What are your symptoms? What are your symptoms? 열이 약간 있어요? I have a slight fever. I have a slight fever. 소화가 잘 안 돼요. I can't digest well. I can't digest well. I can't digest well.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환승 비행기를 놓쳤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I missed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환승 비행기 라는 의미로 My connecting fligh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비행기를 놓쳤다 할 때 missed 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connecting flight 하면 연결 비행편 즉 환승 비행기 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환승 해야 할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환승 비행기를 놓쳤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다음 비행기 언제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en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음 비행기 라는 의미로 더 next fligh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단어 그대로 다음 비행기는 영어로 next flight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when is 하면 언제 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내가 타야 할 다음 비행기가 몇 시에 있는지 언제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n is the next flight 다음 비행기 언제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세 시간 뒤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e hav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 flight three hours lat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세 시간 뒤에 영어로 three hours later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we have a flight 직역을 하면 우리는 비행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세 시간 뒤에 온다. 세 시간 뒤에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e have a flight three hours later 세 시간 뒤에 비행기가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느 항공사 에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ich airlin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s the fligh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항공사를 영어로 airlin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which 즉 어느 어떤 즉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어떤 항공사 인지 어느 항공사 인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ich airline is the flight 어느 항공사 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저는 환승 승객 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환승 승객 즉 a transit passeng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환승 승객을 transit passenger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환승 승객 승객 이라고 말해야 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am a transit passenger 저는 환승 승객 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환승 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ere can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 transf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끝에 있는 단어 transfer 하면 환승 하다 또는 갈아 타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환승 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할 때 또는 모를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can I transfer 환승 은 어디서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탑승 시간이 언제죠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en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탑승 시간 이라는 의미로 the boarding tim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boarding time 하면 탑승 시간 즉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내가 환승 해야 할 비행기가 또는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언제인지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is the boarding time 탑승 시간이 언제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게이트는 몇 번 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선 what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he gate numb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gate number 하면 탑승 구 번호 이때 gate 하면 타는 곳 탑승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내가 타야 할 비행기 또는 내가 환승 해야 할 비행기의 탑승 구가 몇 번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is the gate number 게이트는 몇 번 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승객 대합실 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s ther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승객 대합실 이라는 의미로 a lounge for passenger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승객 대합실 즉 대합실 하면 loung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or passengers 승객들을 위한 그래서 승객 대합실을 lounge for passengers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올 때까지 내가 환승 해야 할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쉬는 그러한 공간을 lounge for passengers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is there a lounge for passengers 승객 대합실 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얼마나 대기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ow long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대기하다 라는 의미로 should I wai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끝에 있는 단어 wait 하면 대기하다 기다리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should I 내가 뭐뭐 해야 합니까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환승해야 할 비행기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대기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long should I wait 얼마나 대기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환승 비행기를 놓쳤어요. I missed I missed my flight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다음 비행기 언제 있어요? When is the next flight? When is the next flight? When is the next flight? 세 시간 뒤에 있어요. We have a flight three hours later. We have a flight three hours later. We have a flight three hours later. 어느 항공사예요? Which airline is the flight? Which airline is the flight? Which airline is the flight? 저는 환승 승객입니다. I am a transit passenger 환승 어디서 하나요? Where can I transfer? Where can I transfer? Where can I transfer? 탑승 시간이 언제죠? When is the boarding time? When is the boarding time? When is the boarding time? 게이트는 몇 번인가요? What is the gain number? What is the gate number? What is the gate number? 승객 대합 실이 있어요? Is there a lounge for passengers? Is there a lounge for passengers? Is there a lounge for passengers? 얼마나 대기해요? How long should I wait? How long should I wait? How long should I wai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